청춘 라디오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당신 아이디 소개팅할레님의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춘천에 사는 21살 여대생입니다. 저는 한 번도 연애한 적이 없는 완전한 모태 솔로인데요. 얼마 전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왔어요. 야야야 너 이번주에 소개팅할래? 뭐 소개팅? 어 우리과 형인데 진짜 잘생겼어. 너 잘생긴 사람 좋아하잖아.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잘생겼는데. 야 말도마 우리과에서 인기 제일 많아. 진짜? 사진 봐봐 사진. 아 잠깐만. 아 빨리. 아 잠깐만. 아 여기. 아 대박이야. 존재야. 손이 치질 잘 쩔. 야 할거지? 당연하지. 대학 와서 잘생긴 남자와 연애하는 게 꿈이었는데 소개팅 남이 너무 잘생겼더라고요. 잘 보이려고 평소에 안하던 화장도 진하게 하고 머리도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눈썹도 붙이고요. 저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을까요? 이번엔 잘할 수 있겠죠? 소개팅에서 완전 어필하는 방법쯤 알려주세요. 아 이분 괜찮을까요? 지금 바로 6초까지 들어있는 방법. ith 400 Pil Party 3 nombre. 9년 5분 후에 여기가 모인다. 아멘